ㅍㅍㅍ 빌기 하주면서 야 빨빨빨빠이 최소 전메 빼야되요 웅덩이 빠지겠지? 웅덩이? 잡아 잡아 그냥 보내면 안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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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치기 깔끔하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출발이 좋아아 좋았어 유뇥 찍고 라임 밀면서 스무스한 운행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킬 먹고 시작하면 마취에 뽑는데 정말 괜찮거든요? 아 이런 마취에 가면서 투표도 있기때문에 버섯 운영하면서 갱을 좀 막을수가 있습니까 잠깐만 대폭 좀 먹자 인간적으로 하나 둘 셋 실명이죠? 정신 못차려버렸죠? 정신 못차리죠? 너도 버섯 하나 먹어라 밟어버렸구요 더블킬이구요 지려버렸구요 와 이거는 거의 보산왕심 빙의한거 아닙니까? 보산왕심 와 이거는 뭐 진짜 잠깐만요 이거 이거 특종인데요 이정도면은 와 이거는 자 도파적인 어디 티모템이 잠깐만요 블라디함 되게 볼래 한번 정신 못차리지 미쳤지 대개 야 블라디 세다 궁키고 그냥 드립 밀어버리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석 받고 깨갱하겠습니다 보석 받고 보석 받고 보석 진짜 근데 버서지 제발 벗어서 날 살려다오 깔끔해져? 자 안돼 안돼 개기면 안돼 개기면 안돼 야야 그거 아니야 쟤 마방 개우져 임마 마방 오져서 안돼 나 안살려줘 나 안살려줘 어 마방 개우져서 안돼 임마 고르키 와버렸지? 자 골카 아 꽁 했어야 되는데 맴미 콩스 맴미 약간 콩스 야 배팅 좀 찍지마 오우 유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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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유씨 아 T팩 개겨봐 새끼야 스캐 빠지고 개겨봐 들어와 들어와 자 트리 돌아서 올수도 있기때문에 맴미 개우지게 와아 이렇게 다이브 해버리네 아 아 아 야 무조건 잡아도 돼 여기까지 무조건 잡아야된다잉 자 그 거시기 뭐야 블라디노플 블라디노플 엔시 가야될수도 있어요 지금 T팩까지 T팩가 지금 탑을 내가 어떻게 나만 잘거기 때문에 T팩가 탑만 누르는 경우에 있어서 앙수음티까지 가기에는 약간 좀 무리감이 좀 있고 야 내가 상승성 좀 많이 힘드네 비사지 나가건네 길도 좀 안박힐꺼야 이제 버섯 양쪽 싸울 때 박아주면 돼 와아 단단하네 저친구 단단해 어 단단하네 저친구 아아 너 왜이렇게 나한테 욕심이야 임마 죽어먹고 꺼져 임마 이 새끼야 트린 답없어? 빛나감 4대 탑에 지금 엄청나게 욕심을 내고 있어요 실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개 희귀해 지금 내가 보니까 트린이 탑에 좀 어떻게 보면 안올법도 한데 욕심을 좀 트린은 아 트린이 아직도 있어요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트린이 아직도 있어 아 탑에 뭔가 좀 보이고 있어 나를 좀 진짜 죽이고 싶은 그런게 있는건가? 야 잠깐만 야 보르키 프패 클랩 야 잠깐만 잠깐만 아 두려워 야 야 못 이기했네 이거 좀 빡세네 오 돌기 기다려가지고 아직은 내가 블라디 이길 클라스가 아니고 비사질까보라가지고 내가 호흡 못한다 이거니? 말해줬다 미안하다이 주의해줘 드리비만 네가 좀 해줘 야 코르키 잘하는데? 혼자 드리비 다 빠졌는데 땡큐요 고마워요 어 특패왔죠? 실명 들어갑니다 실명 들어가면은 실명 들어가면은 길 안들어가죠? 깔끔해 시발 사이스 코르키 자 이즈리얼도 오고있기때문에 보석좀 박아주면서 와있네 야구마 얼음 고맙다 대기해볼래 한번 아 티보 실명이 진짜 사기다 자 말파이트 진짜 얼건에 오가갑 가고있네요 말파님 진짜 오가갑 가실거에요 어 진짜 오가갑을 생각하고 있는건가? 저도 여러분들 벤시가가지고 제가 쫄보트 엠트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랑 마틸이 갈게요 상남자 원터치 가겠습니다 과거 일진들에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므로 좀 우열을 가리는 좀 서열을 가리는 그런 여러분들 수단중의 하나였던 원터치 말투 딜 받겠습니다 뭐없어? 말파로 시간 좀 꺼려주세요 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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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투팩 투팩 좀 잘하네 두팩이 그냥 가고있네 와우 자 느낌 좀 싸하다 느낌 싸해 느낌 싸해 어우 블라드킥 많이 빠졌는데 지금 자 잠깐만 아아 조개 흠 도팩 소리는 저는 한번 일단 포탑 투팩 이럴때 좀 박아주면서 막 블라디로 육비사지, 육웜옥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거는 완전하다고 그렇게 하고나서도 게임이 좀 감당이 되는 분들이고 약간 질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 트롤이죠 다이브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코르키 오면은 마들 박수 좀 보입니다 어우 비사지 하나 뽑고 너무 깝치는 경향이 있어 복수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지구가에 따라간다 너 조진다 하나 둘 나이스 나이스 코르키 고마워 코르키 딜도 진짜 세네 어우 마방 하나 없는데 블라디도 상대로 잘 싸웁니다 콩슬림 3개 감사하구요 블라디 존나 빼버리지 개 아프지 야 뒤에 친구들이 존나 도모닥치난다 야 세주야 미안하다 와 거의 아웃키지급 와 괜히 개기따 뒤집뻔했어 야 미안하다 인성 가지고 뭐라 하지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애들이 뒤에서 존나 따라와가지고 이거는 와 길 뛰어가지고 와 근데 감당이 안되네 말파야 말파야 뭐하냐 박아버러 박아버러 말파야 말파야 굴렁스 한번만 굴렁스 한번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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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드 잘가세요 오 말파 전멸 좋았어 독대문 잡는가기였는데 빨파 전멸 지금 비사지에다 철삼가가지고 지금 블라디가 앵간이 세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1대1 마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엽이 서태형 마크하듯이 제가 트린 잡겠습니다 지발 아마 트페한테 이정도 마방이면 안죽을거야 1대1도 내가 그냥 잡을거 트린다 뺏겼거든요 불사로 빠져나오므로 막 가시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타이밍 심우수 자 계속 올라가서 차단2에다가 half themeter 자 두레 때리 때리 여 자금은 트위트투두? 하지만 여기서 킹가티모 킹가티모 아 나 판단안좋았다 텔레포스트는 잘못 썼네 이건 좀 이해해라 바텀 밀었어야 되는데 비계이브 애드랑 대항보 하면서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좀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두 편의 여러분들 좀 TMP 두 편의 여러분들 죄송해요 내가 뭐 틀어졌으면 안됐고 바텀 좀 미는게 맞았는데 두 명 생각나봐 바텀 미는게 맞았는데 미안하다 아 죄송합니다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죠? 지금 끝까지 따라갑니다 얼망 저 얼망이 무서워 저 지금 못차리고 있고요 비둘구들 하고 있고요 바텀 밀어야되요 이럴때 그냥 좋습니다 블라디랑 1대1 자신은 없는데 블라디 지금 보자 라일라이에다가 다 체력템 두려워가지고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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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버리였지? 거의 송구 버섯 나 빨리 빨리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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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야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죽냐 얘 야 대피 대피 살려줘 여기 좀 도와줘 고르키 존나 세져 존나 세져 존나 세져 존나 세져 존나 세져 존나 세져 이게 얼망이 존나 존나 위대한템이야 다 잡아버렸지? 자 바론가그 나오지 않냐? 잡어 조져 마방템 위대하이데끼야 버섯밟고 이데끼야 야 바론가 바론가 진짜 바론가 바론 바론 내가보면 된다 지금 말파가 가가비랑 말파가 가가비랑 얼굴이 있어가지고 내가보면 내가보면 말파가 트림 1대1 잡았거든요 지금 야 제발 야야 좀 못박으면 제발 빨리 허리 업 야 존댔다 이거 아씨 아 야 트림 솔용했어 야 야 트림 그거 했어 지금 솔용 솔오용 야 한타할만하다 말파님 와주세요 말파님 와주세요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거 같애 트리 트리 트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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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준비 트리는 자르면 게임이긴다 트리는 자르면 이긴다 여기서 빼 쭉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 나다 싶으면 빼는거야 버섯 밟아버렸죠 오케이 나이스 야 미리미리 미리미리 캡틀 캡틀 다이브도 게임 진다잉 총고만 남으면 진짜 버섯들도 스무스하게 나오면서 정말 한타할만해요 깔끔합니다 블라드 잡으면 게임이 이었어 2패 트리온다 다시 게임 가져왔어 이정도면 게임할만해 버섯딜 버섯먹고 마지막으로 해라잉 야 바론가자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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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없으니까 바론가자 바론 바론 한명만 와봐 코르킬하다가 들어있으니까 세명있으면 되는데 야 어쩌 이즈리얼? 이즈리얼? 제발 와라 와라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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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빈 answer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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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이앵 이즈리얼? 이즈리얼? 아니 지금 이어 발언했지 투패? 투패? 투패 오려고? 투패? 야야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집이 왜 이렇게 낫다는데 내게 잡았냐? 탑으로 가자 탑으로 빨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투망×2 투망×3 던져야지 다잡을 가게거든요 변호쳐봐 해주면서 이즈리얼 우리간 안녀? 효 투표. 오케이. 개념해보려구요. 인마의 진영 진영. 좋아요. 이건 진짜 바론이다. 라인 안좋아. 바론. 진짜 바론. 진 바론. 진 바론. 진 바론. 진짜 바론이다. 진짜 바론이다. 부탁한다. 바론 와라. 바론 와라. 바론 와라. 바론 와라. 제발. 바론하고 탑쪽 밀자. 제발. 제발. 진짜 이건 바론이다. 말파야. 그냥 포기해 그냥. 갑자기 갑두피 하는거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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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어? 300원은 또 있어야 한가요? 39원. 이거 실화하니? 39원. 나 안주 배고 glorious. takiejbiz. 일부 캔칠할이 아닌장? cg. 싹. Let's start. let's start. To you certainly. Oh gp. CEO who we're 아닌. 스티 questo? 음. 랜ب? 이 soap? 강 Immediately Quer言? 돌려가자 말파 밀고 있으니까 바탕 보고 이속 4구 2? 개빠른데 패턴님 시애 드세요 신발 팔고 특보까지 가라고요? 지금 이속 개빨라서 특보가 될 것 같긴 하다 이속 개빨라서 특보가 될 것 같긴 해요 유령 무늬같은 것도 괜찮고 야 잠깐만 여구로 운영당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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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거든요 신발 벌어주면 끝났고 이길 수가 없어 인마 내꺄 내꺄 우리 차례 쭉쭉 밀면 돼 쭉쭉 밀면 돼 쭉쭉 밀면 돼 쭉쭉쭉 지금 이지랑 블라디 살았죠? 버섯 빨고 잘가라 잘가라 깔끔하다 14킬 1대3 12호 밀면 돼요 밀면 돼요 밀면 돼요 밀면 돼요 밀면 돼요 쇠쭉야 백투막? 밀어보자 밀면 이냐? 밀면 온다 저 후밍이 온다 저 후밍이 온다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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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트럼드 18초 트링 12초 아이구 천칠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다 안박혔어? 서밍이 없냐 인마 서밍이 없냐 인마 서밍이 없냐 퀘트 5초 3초 3초 4초 시 pie 티보는 진짜 좋다 캐릭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함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